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쌀 미인은 님이다 님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쌀 미가 원래 우리 산스크립트 사전에 이 실담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상담에 싹과 사정이었죠 거긴 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니와 미였죠 니와 미 이 니 너 안에 너 안으로 너 너 안으로 같이 니 안으로 니 안에 니와 미가 합쳐진 말이었죠 니미 이 니미 그리고 이거는 기미 지미 그래서 여기 나오는 미는 지미 오지미 기미는 지미다 그래서 오는 지미에 합성하다 그래서 오지미 오는 나홀로 그러니까 싸다 쌀 오 나올 오 오짐이 오짐이다 오줌이 아니고 오짐이다 그랬죠 오짐 그리고 니김이다 그리고 또 미가 있었죠 미 햇님이 구리미 바리미 달리미 님이 오다 님과 함께 그 어디에도 쌀은 없었죠 쌀 쌀은 있어도 쌀은 없었죠 그리고 우리는 정기를 봤습니다 정기 만물이 생성하는 원기 생명의 원천이 되는 원기 정신과 기력 사물의 순수한 기운 그래서 우리는 이 미자 이 한자로 봤을 때 여덟팔의 나무 목이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다 원래 쌀 미자 이살미자 고자 이살미자는 저글소 자글소였다 그래서 이 저글소 자글소는 원래 해 불 이라고 하는 점이 한 번 쪼개지면 팔 한 번 더 쪼개지면 소 한 번 더 쪼개지면 또 소 그래서 알이 점점점 작아지는 거다 그래서 정기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 이 쌀 미에 이 정기에 이 기가 이 기운 기압 기운기가 기와 미가 합쳐진 말이다 기미다 역시 이 쌀 미자에는 쌀은 없었다 원래 이 글자가 쌀 미였으니까 원래 이 글자가 그래서 이 정기라고 하는 것이 이 우주 우주라고 하는 큰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 이 기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기 이 모두가 다 싹가 이 싹가 체계에 태양이 뜨고 애가 태어나고 하는 이 싹가 제국의 문명의 얘기다 그래서 이게 각골문에 그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 저는 강한 우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쌀 우리가 늘 얘기하는 쌀쌀 이미 쌀이 미가 쌀이 돼 있잖아요 현재는 그러면 이 쌀은 원래 뭐였냐 이건 쌀이었다 쌀이었다 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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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이었다 그랬죠 그럼 이게 한자로 무엇이냐 그래서 이번 영상에 말씀을 드리기로 했죠 제가 근데 이 얘기 자체가 한순한 한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싹가 문명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지금 열세 번째입니다 나릴 뱀 독수리와 태양 수메르 삼조고 바람풍 풍이죠 그 다음에 이 당 왜 당태종 이세민은 호구려 백제 왕이 죽었는데 초상을 치렀냐 이세민의 아들은 왜 신라의 왕들에 초상을 치렀느냐 그리고 공자의 말이라고 하는 말을 기록했다고 하는 논의협용 춘춘은 왜 과두 문자로 쓰였느냐 그리고 이제 추석에 대해서 제가 추석에 대한 어원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쌀미는 니미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2탄 이 쌀미와 관련된 쌀미와 관련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 역시 싹하 문명과 깊은 연관이 있는 말입니다 이 미 이 미 우리 각골문에서 이 각골문의 정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이런 안경을 쓰고 계신다면 이 안경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어떤 안경이요 대륙이라고 하는 안경 중국이라고 하는 안경 이 갑골문을 통해서 제가 지금 그 안경테를 벗기고 있는 겁니다 벗겨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 선글라스나 안경을 끼고 있다면 여기에 매여 있다면 이걸 벗어 던져야 이 역사가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쌀 이 쌀 먹는 쌀 이 쌀이 쌀이지 않습니까 이 쌀이 쌀인데 한자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느냐 한자가 어떤 글자가 있느냐 그걸 보기 전에 먼저 우리말 음과를 한번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쌀 이 그랬죠 분명히 여기 쌀 이 쌀 이 쌀 이 쌀 이죠 쌀 미가 아니고 쌀 이 이 입니다 이 우리말에 이 밥이 있습니다 이 밥 이 밥 그러면 이 이 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저기 사전을 이 밥에 대해서 네이버 사전을 보겠습니다 이 밥 하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렇게 뜨죠 이 밥 니 밥 가언 니 밥 니하고 밥이 합치했다는 거죠 니 밥 그러면서 입살로 지은 밥 입살이 뭐냐면 맵살이랍니다 맵살 그럼 여기 보면 이 밥 쌀밥 백반 흰밥 입살밥 이렇게 돼 있죠 원래 니 밥이 이 밥이 됐다는 거죠 현대국어 이 밥의 옛말인 니 밥은 17세기 문헌에 나타난다 여러분 니 밥은 별을 뜻하는 니와 니가 별을 뜻하네 그죠 별을 뜻하고 밥은 뜻하는 밥이 결합된 것이다 니하고 밥이 결합됐다 그러는데 니 밥 근데 여러분 우리 이빨을 뭐라 그래 송곳니 어금니 그러죠 근데 우리 그냥 이 그러죠 니 이가 같은 거죠 니 밥 니 밥 네 그래서 이 알 그랬어요 이밥에 나달 그러니까 이 알이 뭐예요 쌀 알이야 쌀 알 이밥에 나달 아까 이 밥이 니 밥 하기도 하네요 현지방에서는 니 밥 함경에서는 이 밥 강원도 평북 함경에서는 이 밥 근데 보통 이밥 이밥 요즘은 잘 안쓰는데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이밥 이밥 했어요 이가 다 쌀이잖아요 쌀 그죠 여러분 쌀이 이예요 이 그죠 쌀 이가 맞겠죠 니 밥 은 별을 뜻하는 니와 밥을 뜻하는 밥이 결합된 것이다 니 밥 은 별을 뜻하는 니 니가 원래 이잖아요 송곳니 하듯이 이 이빨 어금니 니 이 우리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벼가 원래 이잖아요 벼이 벼이 그럼 벼이를 넣었어 이렇게 사전에 그럼 벼화가 떠요 그 다음에 벼 관련해서 이를 넣으면 벼 이름할 때 이만 떠 그러니까 요 이에는 벼이 자는 없어요 벼화는 있어도 벼이는 없어 근데 원래 벼이였는데 벼화가 있단 말이에요 벼이는 없고 벼이 쌀이죠 원래 벼이 쌀이 이 쌀이 이 쌀이 우리 산스크립트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쌀이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이 알 했죠 이 알 이 알이 쌀 알이잖아요 그럼 이와 관련된 한자 그게 이 글자가 있어요 이 이 쌀과 관련된 한자가 요 이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또 이 로우 리 라고 그랬어요 이 로우 리 그러면 이 로우 리를 아까 그 차이니스 에티몰로지나 뭐 이쪽은 또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한 번 이제 이 차이니스 에티몰로지 요기에 이 쌀을 넣었어요 여기 이 쌀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여기 없어 어 여기 보면 지금 뭡니까 이거 어원이 만오천자 이상이 있고 각골문이 삼만개 이상이 있고 근문이 만사천개 이상이 있고 전자가 이게 사만구천개 있다 그러면서 이 정작 이 이 자는 없어요 여기 없습니다 여기 안 나타나죠 없습니다 여기 네 없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낱말위키 낱말위키에 가보면 여기 이제 일본하고 중국에서 어떻게 쓰냐 이로울 이다 각골문이다 근문이다 죽백이다 대서다 소서다 이렇게 해놨어요 일본에서는 이 뜻이 뭐 잘 들다 날카롭다 뭐 이자다 뜻대로 잘 움직인다 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이롭다 아 이득이득 이로우 날카롭다 뭐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요 문장이 있어요 요 문장 그 다음에 또 여기 있습니다 날카롭다 그러면서 여기 약견 당인실리 또 날카롭다가 병갑견이 있어요 요건 제가 다시 풀어볼게요 요 말이 맞는 건지 요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이게 맞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네이버 사전에 보면 여기 이로울 리죠 이로울 리이죠 이제 우리가 리이가 우리는 리이가 같죠 사리 사리 할 때 그 리죠 그럼 여기 이제 성칼도방에 이제 벼화인데 여기도 이롭다 뭐 통화하다 뭐 똑같습니다 뜻이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서는 이자는 이롭다 유익하다 날카롭다는 뜻을 갖다 중국 일본 뭐 똑같죠 우리 뭐 같을 수밖에 없죠 벼화 칼도를 결합했다 그러니까 벼화 칼을 함께 그린 것이니 이자는 별을 베는 모습이다 별을 베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별을 베는 게 이로운 건가 그죠 그러면서 이자는 원래 칼이 별을 베일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롭다는 뜻을 위해 만든 글자다 이자는 아직도 날카롭다 예리하다는 뜻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이자는 후에 이익이나 이롭다는 뜻으로 파생되었는데 이는 별을 베어 추수하는 것을 농부들이 수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강부의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글자가 또 있습니다 같은 글자 요거를 한번 눌러볼게요 요거 같은 글자 요거 요것도 이로울리죠 벼화의 말물이요 여기 이롭다만 있다는 거예요 말물 만다는 게 뭐예요 말물을 또 눌러볼까요 여러분 말물 쌀포에 싸는 거예요 싸는 거예요 이렇게 싼다 이걸 싸 보자기를 싸 포장한다 쌀포에 삐침삐침이죠 잘 싼 거죠 마른 거죠 뭘 말어 이렇게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보고 아까 여기 여기 나왔던 위치에 나왔던 이걸 제가 풀어볼게요 위치에 나온 문자를 풀기 전에 먼저 네이버 사전에 여기를 보면 이자는 이자는 별을 베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원래 칼이 별을 베일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롭다는 뜻에서 만든 글자다 여기 지금 이제 칼이 칼이고 여기 이제 별을 벤다 금문 각골문 금문 소전 해석 늘 말씀드리지만 전혀 상관없는 뭐 그런 뜻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뭐 아니면 아주 유사하게 이렇게 만들어놨거나 그런 느낌이 강하게 오죠 자 그러면 이로울 리 이로울 리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봤듯이 이 이로울 리의 원래 글자가 요 글자에요 요 글자 요 원래 글자 고자니까 원래 글자잖아요 원래 글자 요게 요게 그러면 이로울 리인데 벼화의 말물이에요 벼화의 말물입니다 이게 이로울 리가 그럼 이거 말물 이 말물이 보면 이제 말물 털몰이에요 털몰이지 말물 털몰 그러면 먼저 우리 한글 한자 중에 이 말 이 말물 요거를 한번 보자 이거요 말물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쌀미 이로울 리 요 한자만 우리가 제대로 풀어도 얼마나 이 한자가 지금 왜곡된 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말물이죠 이거 네이버 사전입니다 이게 이건 뭐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내려가 볼게요 여기 왜 우리 네이버 사전 역시 지금 중국의 각골문이나 설문을 그대로 지금 여기 풀어놨단 말이에요 그림까지 이렇게 딱 해놓으면 잘 모르는 분들이 보시면 아 이거구나 금방 딱 이 그림을 보면 이미지가 머리에 싹 들어오게 되어있잖아요 이게 이게 칼이고 이게 지금 튀겼다는 거예요 뭐가 물자는 말다나 아니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여기서 말다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라는 뜻이다 물자는 포자가 부스로 지정되어 있지만 싸다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각골문에 나온 물자를 보면 칼도자 주위로 점이 찍혀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칼로 무언가 내려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물자는 이렇게 칼로 내려치는 모습을 하지 말아라 하는 금지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파 변이 주변으로 튀는 것을 나무랬던 것이다 와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쌀폭에 이게 있는 건데 아니 이게 칼이면 아니 변형이 되어오면 칼 뭐 비슷하게 변형을 해와야지 어떻게 전혀 다른 싼다 보제기로 싼다 하는 포자를 여기다 해놓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니스 에뛰멀로지 저번에 우리 보셨잖아요 차이니스 에뛰멀로지 이거 이거 이제 말 물 이거 말 물입니다 여기 차이니스 에뛰멀로지 여기 지금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많은 글자들이 들어가 있죠 물입니다 물 이게 지금 갑골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갑골문 이게 지금 우리 네이버에 여기 글자하고 이거 똑같죠 여기 지금 이 갑골문 이게 근데 여기 보면요 이 왼쪽으로 된 게 더 많아 훨씬 이게 이쪽 저쪽으로 막 돼있어 칼이 오는 게 좌우로 막 쓰는 칼이었나 보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뜻이 발음은 또 뭐 우 그리고 미닝이 원래 본문의 오리지널 미닝은 낫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낫 그러면 must not do not without never 영어로 이렇게 한다는 거고 여기 보면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해놨어요 또 칼 칼로부터 왔고 핏방울이다 이거 핏방울 드롭소 블러드 블러드 그 다음에 나이프 뭐 이런 게 와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여기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게 금문에 나타나는 거고 이게 설문 했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칼도를 한번 보자 칼도 우리 네이버 사전에 칼도를 또 이렇게 그려놨어 이렇게 이게 칼이고 칼도가 각골문이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금문 소전 이렇게 그러면 또 차이니스 에뛰멀로지는 뭐라고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이 돼 있죠 이렇게 똑같이 칼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다르잖아요 요거 요기 칼하고 다르잖아요 요기 우리 요기 맨 처음에 거 요기잖아요 칼이 요건 맨 꼭대기가 달렸네 요기 요기가 근데 요기 칼은 뭐예요 요거 요긴 요렇게 생겼네 밑에 달렸네 왜 칼이 서로 이렇게 달린 거예요 이게 네이버 사전도 마찬가지지 요기 칼이잖아요 요게 지금 요렇게 구성돼 있어요 여러분 자 요건 사실을 확인하면 오려도 될 거 아닙니까 자 보러 갑니다 우리 말물 말 몰 말물 털몰 이거 우리 실담 산스크립트 상담사전을 한번 보죠 이게 인도 유럽어의 오은이라고 하는 산스크립트 또 서문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이 사전을 편집할 때 제가 지금 수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표시했다고요 이 사전은 소리 문자 소리 나가리 데바나가리라고 하는 산스크립트 글씨 그 소리 그 발음 상응하는 거 없이 인도로마자로 정리했다 상응한 거 없이 그 문자하고 상관없이 로마자로 정리했다는 소리 듣고 그냥 그러니까 이걸 인식하고 사전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사전 자 여기 79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이게 나오죠 여기 뭐라고 되어있냐 여기 줄친 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여기 지금 똑같은 이건데 여기는 이 mal이 앞에 있어 mal mal 또 여기는 mal l l이 앞에 있고 가로하고 mal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똑같죠 지금 똑같은 이 페이지에 달리 언어가 있는데 이 문자는 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이 발음이 아니예요 이게 두개 글자면 없어 a도 없고 이게 그러니까 대강 해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 뭘 뭘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거 이대로 말 뭘 뭘 말 이게 말 뭘 뭘 말이죠 이거 로마자로 표기했다고 그러니까 로마식으로 그리고 여기를 다시 보면 여기 파란 글씨 있죠 이거 이거 철해놓은 거 칠해놓은 거 이렇게 정리해드릴게 여기 보면 이게 말아떼 말아야지 말아떼 말아야지 이렇게 되어있죠 말아떼 말아야지 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 또 보면 여기는 모라떼 여기는 모라떼입니다 모라떼 자 말아떼 말 뭘 말아떼 모라떼 말아야지 말아야지 띠니까 띠죠 말아야지 말아야지 근데 요 뜻을 뜻을 보자고 뜻 요 뜻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죠 투홀드 투홀드 포제스 헤브 뭐예요 가지고잖아 가지고 투홀드는 합쳐버렸으니까 투홀드 포제스 헤브 가지고잖아 가지고 가지고 말 가지고 말았대 가지고 몰았대 가지고 말아야지 가지고 말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요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또 요 밑에 여기 하나 더 이건 뭐냐 이게 말리야 말리 홀딩 헤빙 포제션 똑같죠 가지고 말리 이건 또 가지고 말리야 가지고 말리 약간 뜻이 다르죠 나 그거 가지고 말리라 할 때 그 말리를 지금 여기다 또 해놨어 이 사람들이 소리가 비슷하니까 한군데 지금 묶어놨다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전에서 그럼 이제 이 사전 다시 보면 가지고 말 뭘이잖아요 가지고 말다 몰다 뭘 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말 그냥 순수 우리말 그냥 우리말만 보자 이거예요 말물 털몰 말다 몰다잖아요 말다 몰다 자 말다 넓적한 물건을 돌돌 감아 원통형으로 겹치게 하다 봉이나 김 따위의 얇고 넓적한 물건에 내용을 넣고 돌돌 감아 싸다 밥이나 국수 따위는 물이나 국물에 넣어서 풀다 그러니까 이 말다 몰다 이 말다 몰다 밥을 말다 몰다 쉽게 이해하려면 이 말을 딱 생각하시면 돼 밥을 말다 몰다 밥을 국에도 말고 물에도 말고 그러잖아요 말다 몰다 또 있어요 덕석을 말다 몰다 덕석 덕석 다 아시잖아 덕석 이게 덕석 덕석 곡식을 넣어놓는 거 덕석을 말다 몰다 물을 밥을 말다 몰다 우리가 술도 말아먹는다 그래 요즘에는 말다 몰다 그러니까 산스크리트 사전에 아까 우리 가지고 말다 몰다 가지고 말다 몰다 잖아요 가지고 말다 가지고 말 몰 가지고 말았대 가지고 몰았대 가지고 말아야지 말다 몰다 밥을 말다 몰다 덕석을 말다 몰다 그러니까 이제 말물 털 몰 그럼 털을 몰다 할까요? 아니죠 털을 어떻게 몰아요 털어몰다 털어몰다 털 몰 털어서 모으는 거예요 털어서 몰어 여기는 또 먼지를 털다라고 딱 해놨어 또 여기 말 말 물 털 몰해 먼지를 털어서 몰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아야 될 거 덕석을 먼지를 털고 말아야죠 그건 제대로 해놨어요 근데 여기 이제 말다 말라 말하라 가 있으니까 이게 느닷없이 아니다 없다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아니다 없다가 그럼 우리 아까 이 벼화의 말물이잖아요 벼화의 말물 그러면 요 사정대로 하면 요기 지금 우리 각골문이나 설문했잖아 우리 네이버나 뭐 이런 쪽에 보면 아니다네 아니다 그러면 이거 벼가 아니다네 이게 아니니까 그죠 이거 아니니까 벼가 아니다잖아 벼가 아니다가 이로 올려요 뭐 이로 올린데 이거 벼가 아니다잖아요 이건 엉터리 같은 하문이 어딨냐 이거요 이게 싹 버려버려야 돼 이거 싹 버려버려 싹 씹어야 됩니다 다시 이 야자도 여러분 이거 매우 의미가 깊은 말이에요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간단 말 들야 그러잖아요 몇 번 말씀드렸죠 보고 다시 들여다봐야 돼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럼 우리말 아니다가 있죠 우리말에 아니다 이 아니다가 원래 우리말에 마가 있어 마 마 마가 있단 말이에요 마 마 마라 하지 마라 하지마 하지 말라 하지 말아라 우리 덕성말상 무려 마라 똑같은 소리에 저 마가 있다고요 그거 헷갈려버린 거예요 지금 헷갈린 건지 일부러 해놓은 건지 이 마 이건 산스크리트 사전 이 싹 다음에 마가 있는지 볼까요 다양한 마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마 이렇게 뜻이 많아요 근데 정리를 딱 하면 결국 이 네 개로 크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된대요 dot that not do not be afraid do not go 여기 보면 do not speak to him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마 아니다 마 아니다 아니다 마 마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마 무서워하지 마 가지 마 뭐 그런 뜻이에요 이게 마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무서워하지 마라 가지 마라 그게 아니니까 하지 마라 어? 마라 그 다음에 말라 하지 말아라 말라나 하지 말라 하지 마라 하지 말아라 제가 일부러 여기 라 를 쓰세요 아 를 안 쓰고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말 하지 마라 이거가 이게 아니라고 여기 있는 이 말물이 이 일오할 Parlament 이거는 이 일오일 broccoli 이 brush 이uck 우리가 아니라 라고 해버리면 받걸문대로 해석해서 하면 아니다 다고 해버리면 이게 뭐냐 이거 이게 여기 지금 여기 이게 지금 말물이라면서요 하지 마라 라 과같은 금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면서 요게 예 말 물 кап 물은 물 잔 이렇게 칼을 narrow치는 모습으로 하지 마라 금지의 뜻을 나타내는 거 그럼 별을 베지 말아라네 별을 베지 말아라 이로울이가 별을 베지 말아라가 이로울이가 되어버렸어 이게 원래 이로울이자니까 근데 요 이자가 요렇게 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이로울이자가 원래 요건데 요렇게 변했다 그럼 요렇게 변했단 말이에요 요게 그러면 요 이로울이 요거 요건 또 뭐라 그랬어요 여기 이 이자는 별을 베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랬어 별을 베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요거는 그럼 요건 베지 마라 요거는 베는 거 이런 말도 안 되는 글자가 어디 있어요 정반대의 뜻을 갖다 놨잖아요 이건 베지 마라 이건 베는 거 웃음나오죠 여러분 웃음나와 근데 여기 보면 칼이 나와 칼 요게 이게 선칼 선칼이요 선칼 날이 선칼 날이 잘 갈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날이 선칼이에요 잘 쓸 수 있도록 된 칼 요게 있으니까 요게 이제 이상한 거야 요게 요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거요 그러니까 요걸 요게 있다 보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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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가 지금 요거 이제 칼이 나와야 돼 칼이 그러니까 요기 요거 도가 있으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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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가 이제 원래는 칼이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원래는 칼이었다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한자가 어디 있어요 이게 요게 여기 보면 물자는 포 자가 부스로 지정되어 있지만 싸다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각골문에 나온 물자를 보면 칼도 자 주위로 점이 찍혀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는 하지 말아라라는 뜻이다 요거는 아주 허무 맹랑한 조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다 말라 말아라 이건 아니다 없다가 아니고 여기서 말다 말라 말아라는 이거요 이거 가지고 말 뭘 가지고 말았대 가지고 몰았대 가지고 말아야지 요거라고요 요거 덕석을 말듯이 뭘 말하는 거예요 말어 뭘 말어 제가 이제 이 덕석은 이게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 해드린 거고 우리가 뭐 사람을 만다 그러잖아 감는다 그러고 말아 그러고 야 야 쟤 말어 쟤 감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얘기를 기운이 감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감는다 만다 근데 이거를 아니다 없다로 고쾌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건지 이렇게 해놓은 건지 일부러 이렇게 해석한 건지 제가 알 게 없어 근데 저건 완벽하게 잘못된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갖고 오면 어떻게 믿겠어요 말다 몰다 밥을 말다 몰다 덕석을 말다 몰다 요기 아까 그대로 우리말 사전에 요렇게 다 나오잖아요 요렇게 요기다 나온다고요 그럼 이제 한자를 우리가 다시 보자 요 한자 요거 말 물 요거 다시 다시 봅니다 요거 이러울 이 요거 벼화의 말 물이에요 근데 이게 쌀포에 삐친 별 삐친 별이에요 그럼 이제 쌀포는 삐친 별이잖아 삐친 별을 우리가 이제 찾으면 되겠죠 그럼 이거를 딱 나타내는 말이 요 말이 있어요 이자가 있어 이자 흐를리 이게 흐를리입니다 이게 미칠급이고 흐를리에요 요게 근데 요기에 보면 요게 요 부수가 삐친 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나 흐를리나 삐친 별이나 같다는 겁니다 지금 미칠급이나 미칠급은 뭐예요 어디에 딱 다다랐다 그 말이죠 그죠 기운이 지금 흘러서 다다른 거예요 어디에 이 삐쳐 나와가지고 벨락에 그 다음에 여기 또 딱 보면 흐를리는 흐르다 근데 파임이 있잖아요 또 파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굳게 삐친 핵 하고 파임이 나왔습니다 여기 근데 요게 뭐냐 미치다 영양이나 작용 따위가 대상에 가하여지다 흐를리 미칠급 삐친 별 아까 여기 파임 요 뜻이 다 뭐예요 영양이나 작용 따위가 대상에 가하여지다 자 흐를리 삐친 별 흐를리 미칠급 삐친 별이었죠 그 다음에 뜻이 하임불하고 같다 그랬죠 미칠급 파임불 이 파임불하고 미칠급하고 비슷하죠 요것도 비슷하고 근데 요것도 반대로 딱 되어있죠 삐친 별 파임불 이게 결국 같은 뜻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영양작용이 대상에 가하여지다 영양작용이 대상에 가하여지다 벨란 기운 기운이 벨라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운이 벨라 그럼 옛날에 애가 막 그 똘똘해 아 그럼 저는 벨라다 어 저는 기운이 벨라게 세 벨라도 세 기운이 벨란 놈이야 막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은 날씨가 추워 아유 오늘 찬기가 그냥 벨라네 그럼 뭐냐 우리가 또 알이 벤다고 그래 알이 벨란 기운 그럼 알이 베 그럼 벼가 폐기 전에 이제 피어나기 전에 딱 이렇게 보면 알이 벳다고 그럽니다 벼가 알이 벳다고 그래 아 우리가 알이 벳잖아요 알을 벤 다음에 다 뭐가 나오잖아요 그 벨란 기운이요 그게 알이 베인 게 알이 베이다 물건을 싸다 이게 베인 거예요 배 물건을 쌀포 몸이잖아요 몸에 이 몸이잖아요 쌀포 몸 쌀포 몸에 지금 별난 영향을 끼치는 별난 작용 영향을 끼치는 기운이 감싸고 돌아 여기 이게 별나게 감싸고 말다 이게 이 말물이 별나게 감싸다 말다 뭐를 별을 별을 별나게 감싸다 별나게 말다 이게 뭡니까 우리 아까 사전에서 봤던 그 말 그대로잖아요 말다 그 다음에 우리 산스크립 사전에서 나온 말다 가지고 말다 가지고 말았대 몰았대 말아야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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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을 심어서 계속 기운이 말하고 따라 올라오잖아요 계속 그러다가 이게 벼가 베인 거예요 알을 베 이거는 지금 이제 그림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만들은 거예요 꽃이 보이는데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잊고 이 과정이 전부 벼가 지금 여기 별난 영향이나 기운을 받아서 계속 지금 싸고 도는 거 아닙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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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기운이 싸고 도니까 이게 그거 아니에요 이 이 자 벼화의 말 물 벼를 별나게 감싸고 말다 이거 이거잖아요 이거 맞죠 제가 틀렸습니까 자 그럼 이제 아까 2로 올리 요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봤을 때 여기 저 위키 위키나말 사전에서 이게 또 날카롭다는 그랬어 아까 이게 날카롭다 뜻이 중국이나 일본에서 그럼 이게 맞냐 이 말이에요 요 말이 아까 있는데 요거 그럼 약견 당인신리를 보자고요 날카로운 진짜 날카로운 건지 요거 이게 날카롭다는 뜻이 있는 건지 요거 약견 당인신리 약견 당인신리 원래 해석은 만약 당나라 사람들이 날카로움을 잃는다면 그랬어요 당나라 사람이 저는 그냥 당인이라고 그럴게요 당인이 날카로움을 잃는 것을 본다면 그냥 쓰고 신리니까 날카로움을 잃었다 이거에요 그거 말도 안되는 해석이요 여기 우리말에 있잖아요 신리 손해를 본다 요 신리 손해를 본다잖아요 손해를 본다 요 손해를 본다가 있는데 왜 이게 날카로움이야 이게 왜 날카로움 손해를 본다인데 만일 당인이 손해보는 것은 본다면이잖아요 요기 요기 요렇게 물론 제가 앞뒤 문장을 안 봤습니다만 요렇게 해석해야 돼요 요기 또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병갑 견리 이 병갑 견리 뭐라 그랬냐면요 병기와 갑옷이 굳세고 날카롭대 병기와 갑옷이 굳세고 날카롭대 이게 말이 됩니까 병기와 갑옷이 어떻게 굳세고 날카로워요 병기와 갑옷이 어떻게 굳세고 날카롭냐고 요게 요렇게 돼야지 요렇게 병갑 견리 병기와 갑옷은 강한 것이 좋다지 병기와 갑옷은 견고한 것이 좋다 견리 견고한 것이 좋다 이의롭다 요렇게 해야죠 이게 왜 날카롭다요 사람 반장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의롭다 이의로울 이익을 했으니까 이의롭다를 보시자고 이의롭다 이건 더할 이익이 있어 더할 이익 이게 이제 이익이 원래 이익 그러면 이롭다 이게 이롭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말에서 롭다가 많죠 롭다 슬기롭다 정의롭다 해롭다 날카롭다 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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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롭다는 뭐에요 이게 상태도 있다 상태도 있다 상태도 있다 쓸기가 있다 정의가 있다 혜가 있다 손해가 있다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이이 높다 르다는 자체가 이의롭다는 그냥 이의예요 이 이 이의 로울 이는 뭐예요 그냥 이의 이 이의 이 이이라고 요 이의 그죠 이 이 그러니까 요하 개 united 성, 칼도, 황, 도입니다 그럼 성칼도방의 벼화여 그럼 성칼도는 뭡니까 이게 성칼도는 갈아가지고 날이 선거에요 칼이 서있는게 아니고 날이 선거에요 칼을 갈잖아요 칼이 딱 갈아가지고 날이 섰다 그러잖아요 칼이 날이 섰다 그러잖아요 딱 쓸 수 있는 상태까지 날이 쫙 반짝반짝 날이 서있는거에요 요게 요거라고 요거 이렇게 녹슨 칼을 갈아가지고 딱 날이 서있는거에요 요게 선칼이지 날이 선칼 서있는 칼이 아니고 이렇게 이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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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짝 서있는 칼이 아니고 이렇게 날이 선칼이라고요 날이 선칼 그럼 이거 이거 피인 벼요 벼가 화하니까 피었잖아 꽃이 핀다 그럴 때 꽃도 화자잖아요 피인 벼요 벼가 피인거에요 피인 벼 그러니까 뭐요 잘 가른 날이잖아요 날이 서다는 잘 가른 날과 피인 벼요 이게 뭐요 잘 익은 벼지 벼가 피어가지고 잘 갈아졌잖아요 해를 계속 받아가지고 반짝반짝하게 빛나 잘 익은 벼요 이게 잘 익은 벼 이게 이게 뭐 베는게 아니고 뭐 별을 베다가 아니고 별을 베는건 왜 칼로 베입니까 낯으로 베지 그죠 낯으로 베지 무슨 칼로 별을 베 그래서 여기 있어 한자가 낯질이라고 우리 낯질한다 그러죠 우리 늦질한다 그러죠 칼질한다 낯질한다 이거 낯질이잖아 낯질 낯 별을 베는 짧은 낯 별의 이삭 별을 베다 낯질 이게 낯질이요 낯질 이건 별을 베다가 아니라고요 별을 베다가 이거는 이거는 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빛나게 잘 핀 벼요 잘 익은 배 이거 아까 이거 우리 보셨잖아 이거 익은 별을 감싸다 이게 결국 쌀이요 이게 쌀이요 원래 쌀이였다고 요게 이 이로울 이가 이 이로울 이가 그냥 이이잖아요 이 그냥 이란 말이에요 이 쌀이 이 밥이 이게 쌀이였어요 요게 쌀이 원래 글자가 요게 쌀이 요게 쌀이 요기 요게 쌀이 별을 별나게 감싸울 만 그 쌀이였다고요 요게 요게 쌀이 요게 쌀이 그 다음에 쌀미는 니미 근데 니미가 이제 쌀이 되어버렸어 쌀미가 니미가 쌀미가 아니고 쌀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쌀이 그리고 쌀이는 이로울 이가 되어버렸어 그럼 이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다음 영상에서 이거 니미에 제대로 한번 이거 얘기를 해보고 이 문명사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